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힐링영업 범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학하셨죠? 축하드려요. 박수!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1학기 동안 고생 많았냐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여름방학 한 달 동안 귀중한 거고 이거 여러분들 누리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다시 한 번 여름방학 축하드리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뭐 하실 거예요?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뭘 하실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체력 같은 걸 좀 잘 쉬고 잘 놀고 하고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또 또. 그렇죠. 내 기초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업법 기본 강의 또는 독해 기본 강의 이런 거 듣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신다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출이죠. 기출. 업법도 기출, 독해도 기출. 방학 때 우리 모두 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음. 그래서 제가 두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독해든 업법이든 기출,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두 강좌 공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둥탁. 독해는요, 요거. 자의소리 정우연합 모의고사.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2023 버전이고요. 자의소리 정우연합 모의고사. 고1강좌, 고2강좌 둘 다 지금 오픈 및 완강 다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업법은 요거 이제 최근에 개강한 강좌거든요. 지금 절찬리 개강 진행 중이에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힐링업법. 7개년 학평 기출 업법 문제 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예요, 요거. 그럼 독해는 요거, 문법은 요거 들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의소리 정우연합 모의고사. 요건 대부분 다 아시는 교제잖아요, 그쵸? 자의소리 기출. 말해 뭐해?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고1강좌, 고2강좌. 아, 이거 여러분들 교제 구성은 대충 아시죠? 그쵸? 자의소리 정우연합 모의고사는 지난 3개년, 그쵸?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12회 차로 끝내는 그 모의고사 기출 책이거든요. 오케이? 문제거든요. 아무튼 요거 제가 다 해설해드리고, 다 풀이해드리고, 다 정리해드리는 그런 강좌를 제가 고1, 고2 다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제가 독해랑, 어법이랑 요 강좌 제가 특징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자의소리 정우연합 모의고사 강좌입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12회 모의고사잖아, 그치? 지난 3개월에 해당하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강좌를 듣게 되시면, 일단 여러분들 제 강좌 듣기 전에 스스로 각 회차에 대해서 듣기를 포함해서 전문항, 1번부터 45번까지 다 7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게 되실 거예요. 아니, 기술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좀 실전적인 느낌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잖아, 먼저. 그쵸? 제 강좌 듣기 전에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거 꼭 좀 풀어보시라고,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70분 동안 여러분들이 타임어택을 하셔가지고 70분 내에 중이되든 밥이되든 정말 실전이다 생각하고 막 빠바바바받 푸는 거야. 그럼 풀고 왔어요. 자, 이제 강의 중에는 저는 뭐 할 거냐. 자, 1번부터 45번까지 다 해설해드리는 건 아니죠. 그럼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의스토리 교재가 좋은 게 뒤에 해설지를 보시면 다 정답률이 콕콕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독해 문제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순으로 해가지고 7문항을 선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려워라는 유형이 다 들어있어요. 일단은 빈칸부터 순서, 삽입, 또 때로는 어법도 들어있고, 또 단어, 문맥상, 낱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문도 들어있고, 때로는 그래요. 주제 제목 찾는 것도 나와요. 그것도 어렵다니까 은근히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독회 쪽에서는 41번, 42번, 특히나 42번 문제, 그게 조금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콕콕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려워하실 만한 유형들이 다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탑 7문항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 7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드립니다. 문제 푸는 방법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적용 솔루션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식의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서 푸시면 된다 설명을 해드려요. 오케이? 응.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풀고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을 여러분들이 극대화시켜드린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자, 파이널 터너지. 각 지문별로 한 문장 한 개의 단어를 제가 따로 제가 직접 엄선해서 여러분들 전수해드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만 풀고 해설 깔끔하게 하고, 문제풀이 방법 설명하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푼 그 어려웠던 지문 있죠? 그 지문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그런 복잡한 문장을 제가 뽑는다고, 고난도 문장 하나 뽑는다고. 그래서 이것만 따로 제가 정리를 딱 해드려요. 칼분석. 주어동사 다 표시해드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수거 같은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각 지문별로, 가뜩이나 어려운 문제인데 그 지문에 들어간 어려운 문장이 있겠죠? 그걸 제가 한 문장씩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하시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이 겉보기엔 한 문장이지만, 어려운 문장만 계속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럼 한 강당 일곱 문장씩 정리가 되는 거겠죠? 맞죠? 거기다가 이거 12회 차림에, 그럼 다 해서 곱하기 12 때려봐요. 그럼 84문장이 적혀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그것도 어려워라 하고 복잡해라 하는 그런 문장이 적혀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장들은 여러분들 저에 의해서 다 모든 게 분석이 되고, 해석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죠. 맞죠? 거기다가 어휘도 제가 하나만 딱 뽑아요. 하나만. 이거는 꼭 좀 알고 있자. 대신에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곳에서 종종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어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른 지문에서도 나올 만하면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단어들 또는 이게 좀 굉장히 다이어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뜻만 알면 안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제가 하나를 제 주관으로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저의 매 강의마다 우리 내가 탑세븐 일곱 문장씩 분다 그랬잖아. 한 회차 한 번에 일곱 지문씩. 그럼 항상 제 강 하나를 들을 때마다 어려운 문장 일곱 개가 적혀있고 분석이 다 되어 있을 거고요. 일곱 단어가 적혀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근데 그 일곱 단어는 정말 알자 단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10위에 해봐. 뭐 어떻게 되겠어. 문제풀이 스킬이 극대화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독해력, 어휘력도 향상되는 거지. 맞죠? 그렇게 제가 만들어드리려고 야심차게 제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백문이 무려일계랑 그냥 한 번 보여드리면 되지. 그럼 이제 가져와. 뭐 이거 정당하여실 프로 베스트 원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 얘들아 하면서 막 빈칸이지 하면서 뭐 이제 빈칸에 설명을 좀 하겠죠. 빈칸 문제 푸는 방법. 그러면서 빈칸이 마지막에 뚫렸을 때, 중간에 뚫렸을 때, 처음에 뚫렸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깔끔하게 멋지게 풀어요. 그래갖고 뭐 정답이 몇 번 나왔지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 문장만 확실히 코너. 이 단어 확실히 코너에서 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문장을 제가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제가 문장 분석 다 해드려요. 해석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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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쫙 깔끔하게 잘 된다. 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제가 다 만들어드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야 여기서 이 단어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디펜돈이 어디 어디 의지하다 의존하다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면 안 되고 디펜돈 말고 또 다른 의지하다 의존하다 다섯 단어를 더 알아야 돼. 하면서 rely on, count on, rest on, resort to, turn to 다 정리해드린다고.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밀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그쵸? 단순히 문제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풀면서 독해력과 어휘력을 한 번에. 어떻습니까? 야, 이 독기 이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또 쌤 추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맘 놓고 좀 여러분들에게 들으시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번 방학 동안 내가 학평 기출을 좀 풀어보고 싶다.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나는 맞추고 싶다. 이게 그거잖아. 제가 5단율 베스트 7 그 문제들만 제가 풀어드리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여러분들 강하게 만들어드릴 거예요. 오케이? 응. 자, 그리고 실제 기출 지문에 사용된 구문.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내가 스스로 정리, 분석해보고 싶다. 노트 정리가 다 시켜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등급을 가르는 알자 어휘를 암기 정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주저없이 저의 자의스토리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1, 고2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고1 따로 고2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년에 맞게 또는 레벨에 맞게 내가 비록 2학년이지만 내가 좀 기초가 부족하다 싶으면 고1 거부터 들으세요. 그럼 분명히 몇 강 듣다 보면 감이 와. 아, 괜찮구나. 그러면서 고1 빨리 완강하고 고2가 저절로 듣고 싶을 겁니다.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 고2 들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절로 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건 제가 이제 그거야. 선수강 권장광장. 이건 말 그대로 권장 강좌야. 권장.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건 말 그대로 좀 문제풀이에 좀 출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학평이 5등급, 6등급 조금 기초가 많이 약해. 내가 스스로 보면 알잖아. 그쵸? 그럼 그러시는 분들은 이게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아,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방법을 거의 하나도 모르는데. 아, 문법적으로 내 개념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서 배우시면 돼요. 오케이? 2023 뉴. 새로 촬영했어요. 올해. 영어실리 한 번에 구원의 강좌인데. 이때 여기서 기본적인 문법 개념 다 잡고요. 기본적인 해석 방법 잡는 강좌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뭐지? 하이스토리는 끝났어. 자, 이제 7개는 학평, 업법, 문제풀이 강좌. 지금 요즘 절찬리 상영 중인, 그쵸? 절찬리 개강을 진행 중인 그 강좌인데요. 지금 한 10강 중에 5강 정도 올라갔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뭐냐? 방학 동안에 문법 문제 기출로만 한 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어? 한 강 다 7문제씩 10강 완성입니다. 그리고 한 강에 한 50분 정도 해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50분씩 10강, 500분, 오케이? 거기서 70문제가 풀리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70문제 중에서 정확히는 50문제는 다 저랑 완벽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랑 하는 거고요. 20문제는 제가 정말 숙제로 내. 그래서 이제 7문제이긴 하지만 5문제는 여러분들 푸는 시간대로 같이 저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문제는 제가 여러분 미션을 드려요. 매 시간만.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라. 제가 정답 및 해설까지 제 손으로 다 써드린 게 있으니까 해설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스스로 풀어보고 분명히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웬만하면 잘 풀리실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전에 질문에서 넘겨주시면 제가 해설 또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잘 10강을 소화를 하셨다면 그냥 업법 기출 문제로만 70문제가 다 풀려 있어요. 오케이. 저랑은 50문제를 풀고 20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게 되는 겁니다. 숙제 개념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정답 선지와 매력적인 오답 선지까지도 분석을 해드린다. 정답 선지 분석은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답은 5번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3번이나 1번 썼을 걸 제가 이렇게 딱 눈을 띄워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마음을 들킨 것처럼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어? 나 진짜 1번 썼는데. 이렇게 들을 거야. 그럼 제가 그런 매력적인 오답이 될 만한 선지 제가 분석을 다 해드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카메라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막 현장처럼 호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귀신같이 제가 열심히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 이거 왠지 정답은 5번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3번에 1번 썼을 것 같은데 이런 연구를 제가 미친 듯이 해올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딱 그냥 마치 돗자리 핀 것처럼 딱 말씀을 드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 한번 뜨끔하실 거예요. 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제가 그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선지, 매력적인 선지를 철저히 분석해 드릴 거다. 그리고 정답선지를 이해하기 위해 요구된 문법형 설명은 당연히 알겠죠, 이거는. 그쵸? 하지만 이제 이것도 그래도 이건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된 강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에 비해서 풀이가 많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난 아직 문장의 형식 같은 것도 너무 어렵고 사실 관계대명사란 말, 말만 들어봤지 제대로 모르고 현재, 과거, 이런 거 개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은 요 강좌에서 배워가시면 된다. 알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학평, 업법 기출을 풀어보고 싶다면 업법 문제를 풀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오답 선지까지도 분석, 총리하고 싶다면 이 학기에 내신 학평이든 업법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보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바로 요 강좌입니다. 실기에는 학평, 업법 문제 풀이 강좌. 알겠죠? 네. 여러분,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추천드리는 강좌를 열심히 들으시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서 마무리를 잘 지었을 때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들 상상에 안 맡길게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딱 곱하기 3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제가 더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 올 테니까 좀 이꼬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름방학 알차게 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또 부족한 걸 또 보충하고 채워가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밸런스 맞춰가지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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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